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지난번에 차량용 맥세이프 충전 거치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차 탈 때만 편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초택 2인원 맥세이프 충전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택 2인원 맥세이프 충전기는 이름처럼 2인원 충전기로 맥세이프 지원 아이폰과 무선 이어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거치대입니다. 깔끔한 초택 박스 안에 구성품으로 맥세이프 충전 거치대와 C2C 전원 케이블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실버와 그레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실버 색상으로 골랐는데 실버와 화이트의 색상이 아주 깔끔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질은 내화성 ABS 소재의 알루미늄 바디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고 하단 전면에는 친환경 소프트 LED로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탁상에 구치하고 사용할 때 미끌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맥세이프 충전기로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아이폰을 착하고 붙여주기만 하면 충전과 거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빠른 충전과 맥세이프 충전 표시 지원을 위해서는 20W 이상의 PD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최대 15W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 아이폰은 7.5W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무선 이어폰을 품을 수 있게 살짝 오목한 모양으로 된 충전 패드가 있어서 에어팟, 에어팟 프로 등의 무선 이어폰을 올려주어 동시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5W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스마트폰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맥세이프의 자력도 정품과 유사하게 아주 강력하게 착착 달라붙는 재미가 있어서 계속 붙이고 싶은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보기 좋은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 책상 위에서 카톡, 문자 확인 등을 할 때 편리하고 아주 약간의 각도 조절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가로 영상 볼 때는 이렇게 확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충전 표시 등이 한 개만 충전 시에는 전체가 깜빡이도록 되어 있고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충전 시에는 좌우로 번갈아 가며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 충전 상태를 확인하기에도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차량용 맥세이프 충전기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아이폰 12 이전 아이폰이나 타사의 스마트폰도 초택의 마그네틱 스마트 스티커를 붙여가시면 맥세이프 호환 기기로 변신해서 착착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폰 XS에 붙여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스마트폰이 아닌 미니 선풍기에 붙여서 써보았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이렇게 착 붙여서 놓으니 착상용 선풍기처럼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초택 2인원 맥세이프 충전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애플 정품 맥세이프 충전기보다 더 저렴하지만 사용성과 기능면에서 훨씬 더 편리하고 유용한 제품으로 맥세이프의 진가를 느끼기에 좋은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리뷰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